오늘부터 이제 집중해야 과정을 참여하게 됐는데 본인의 영어 관련된 그 백그라운드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.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는지 전 중학교 때는 정말 그냥 학교 공부만 했었어요. 학원 다닌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그냥 학교 선생님이 암기식으로만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와서 영어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냥 그래서 진짜 한 세 달 동안 미친 듯이 영어만 해서 그때 1학년 때에서야 문법을 이제 알게 됐어요. 영어의 문법이 뭔지. 고등학교 1학년 때? 네. 그 전까지 그냥 감각도인가 지각도인가 구분도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세 달 동안 입시 영어학원 잠깐 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잠깐 한 6개월 동안 이제 토플이 좀 어릅박을 해서 한번 그 배워보고 싶어서 6개월 정도 토플 다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왔습니다. 학교에서 영어 성적은 어때요? 학교는.. 사기권이죠? 네. 영어 성적인데 사기권이고 학교 이름이스를 들어서 increíble 10개월 굴보려고 학교 학교 이 awe사고 저 사실은 평균 тоб cuatro 하지만 시간을 더 가까워지게 되었을 때 제가 잘 학교했고, 이제는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장, 어디 가요? 아, 일찍? 아니요 그럼... 그럼... 오케이 네 방탄소년단은 모든 캐릭터 모든 캐릭터 그냥 하나 둘 세상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... 그냥 하나 둘 네 네 네 네 네 네 정말 행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4시간 학생학부 2시간 2시간 다른 사람이 그리고 한 시간을 했고, 아픈 시간을 했다. 그리고 한 시간에, 아픈 시간에, 아픈 시간을 했다. 어떻게 지났을 때, 아픈 시간을 했다? 아픈 시간을 했다. 아픈 시간이었다. 아픈 시간이었다. 아, 미래요? 영어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. 저는 부모님께 배우고 싶어요. 아멘